안녕하세요. 저는 금속공예가 유영선입니다. 대학 전공부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27년간 금속공예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개인전 5번과 강주강역시 선도공방에 선정되어 해드리움이라는 명칭으로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백화점 등에서 판매 전시되고 있으며 주로 다루는 저희 공방 제품들은요. 은으로 차를 마실 수 있는 차 도구를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차 도구에서 차를 따르는 다관이나 찌꺼기 등을 걸을 수 있는 걸음마 그리고 차를 뜰 수 있는 차시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런 장신구류, 신변 장신구류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해드리움이라는 명칭에서처럼 고객의 입장에서 성기물 정신으로 해가 빛처럼 드리우듯이 그런 정신으로 제작하는 금속공방입니다. 저에게 꼭 좋아요 한 표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